오늘 만나보실 매물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에 있는 매물로 장산, 가좌IC 진입이 용이한 신축 매물입니다. 차량을 소지하고 계신 가족 단위 고객님들께 적극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. 생애 최초 매매로 주택담보대출 LTV 60%로 외국인은 비율적으로 상이함을 안내해드립니다. 생애 최초 매매로 주택담보대출 LTV 60%로 해당 매물의 컨셉은 가족 단위를 위한 맞춤형 주택으로 쌓임새이는 구조입니다. 이에 걸맞게 다른 매물과는 다르게 크게 기역자형의 싱크대와 맨편의 비스포클 형태의 텐틀 공간을 만들었고 짐 내부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베란다를 싱크대 옆으로 구성했습니다. 방 3개, 화장실 1개, 베란다 1개의 컨디션을 갖고 있습니다. 거실과 동일하게 모두 각마루로 시공되어 있고 옵션으로 거실과 안방에 시스템 에어컨이 부착되어 있습니다. 안방에는 맞춤장과 단위화장대를 비치하여 한 공간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. 더하여 화장실까지 나와있고요. 안방 화장실, 메인 화장실의 큰 차이점은 레인 샤워계의 유무로 나눠집니다. 레인 샤워계 이외에 동일한 컨디션으로 리모델링 하였습니다. 이렇게 일상 서구에 있는 매물을 단략하게 만나보았는데요. 다음번 영상에서는 보다 더 좋은 매물과 보다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